자 포스코 방향 제철지 임시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향 시민원 학교 반갑습니다. 하수 이차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 포스코 방향 제철지 임시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향 시민원 학교 반갑습니다. 하수 이차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늘을 보고 방판벗 모자 자 포스코 방향 제철지 임시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향 시민원 학교 반갑습니다. 하수 이차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수 이차범입니다. 하수 이차범입니다. 하수 이차범입니다. 하수 이차범입니다. 자 다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박수와 함수와! 한 번 더 박수와 함수와! 마지막으로 온 이베래! 박수와 함수와! 잘나고 못난 사람 따로 보이더냐 함께 사는 게 인생인 것을 하느님 만나고 붙잡아 봐도 시간은 저만 지나더라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도 몸을 잃어버리고 뭐란 뭐랄아 정을 낳으면 난 이 쇠로 모르는 것을 담당도 먹자 담당도 먹자 시간은 내 삶을 둬보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발 멀고 한 번 놓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강렬하고 한 번 놓자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조금 가까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광양시민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? 네! 자 그리고 우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? 네! 자 이곳 관객석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깥에서 이렇게 또 관람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전남 드래곤즈 보조구장을 가득 메워주셨는데요.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찬또미기 가수 이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백산맥의 백운산의 전기를 받아서 섬진강의 줄기 따라 그리고 또 드넓게 펼쳐진 광양항의 드넓은 그 바다 속에서 아름다운 고장 이곳 광양에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자 포스코의 경영이념 기업시민이라는 이념을 선포했다고 들었습니다. 우리 또 포스코라는 큰 기업과 그리고 광양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공조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영이념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